네 저희 비바베의 곡인 내가 내이냐라는 곡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저희 오늘 여기 오는지 알고 계셨어요?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. 오늘 여기 오는데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요. 길이 안 막혀서 다행히 한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왔는데 목이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요. 아 진주씨 오니까. 진주 맛있는 게 뭐 있나요? 맛있는 거 뭐 있나요? 저희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요. 육회비빔밥이요? 제가 또 육회 엄청 좋아하거든요. 육회비빔밥 맛있는 데 어딨어요 어머니? 천수식당. 천수식당. 형 천수식당? 아 네 저희 찾아가서 비빔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. 제가 밥을 안 먹어서. 네 저희가 아까도 진주 맞지만 이런 걸 찾아봤었거든요. 근데 맛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. 네 그렇죠. 알겠습니다. 네 두 번째 곡 먼저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멤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. 두 번째 곡은 비틀즈의 컴투게더라는 곡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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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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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